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주말 아침 와 토요일 아침인데요. 제가 오늘 비 소식이 있다고 해서 코스모스 화초들 모종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아유 진짜 꽃밭에만 오면 너무 행복한 여자 소다맘이랍니다. 아유 사계 코스모스거든요. 사계절 내내 이렇게 튀어주니까 사계 코스모스일까요? 요렇게 활짝 예쁘게 피었답니다. 지금 이제 요 코스모스 요런 모종이랑 봉숭아 또 메리골드 요런 아이들 백일옹 요런 아이들 빨리 모종을 해야 되겠어요. 빗방울이 벌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요기 이렇게 다 땅을 요만큼 정리를 해놨어요. 요기에다가 키 순서대로 제일 큰 백일옹을 한번 뒤에다 심어보고 가운데 봉숭아 그 다음 맨 앞에는 키가 좀 작은 메리골드를 한번 이렇게 심고 코스모스는 요 뚝 있는 요 길에다가 지금 요기 다 정리를 했거든요. 요기에다가 두 줄로 이렇게 심으려고요. 그래서 이쪽 가에다가 심으려고 했는데 저쪽에는 좀 심어 놓기도 했어요. 근데 요 가에는 이제 나무 종류, 장미 같은 거 삽목 좀 하고 여기다 심어주고 그리고 코스모스가 가리면 이렇게 지금 요기 코스모스로 심어줬잖아요. 근데 요 아이들 제가 힘들게 요쪽으로 하긴 했는데 요거를 자리를 아마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온다니까 이제 부지런히 요런 아이들 옮기고 코스모스가 여기 있으면 요기 하초가 안 보여요. 꽃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간답니다. 제가 또 이제 주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스모스를 요기를 한 두세 줄 정도로 요렇게 해서 뚝을 뚜게 예쁘게 한번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7시간 비 맞으면서 꽃 모종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과꽃 과꽃, 배기롱, 봉숭아 또 메리골드 또 코스모스 이렇게 제가 장장 7시간에 거쳐서 비 맞으면서 요렇게 지금 뚝에다가 코스모스 요렇게 다 심은 거예요. 끝까지, 저 끝까지 요렇게 비 맞으면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코스모스가 요 아이들, 모종 한 아이들이 이틀, 이틀 동안 비를 흠뻑 맞고 아주 짱짱하게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와서 또 토종이네 사장님이 또 화초들 그 화분 화분 영상 화분이 이제 판매 야생화 화분 다육이 화분 이렇게 화분도 판매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딥이 했던 그 꽃들 조금 이제 예쁜 모습을 예쁜 모습이 없을 때는 저를 항상 주시거든요. 그래서 꽃밭에 갖다 심으라고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한바구니 와서 한바구니 가져와서 심었고요. 요거는 백리양 또 백리양도 이제 한판 심으려고 사셨는데 심을 데가 없어서 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죽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비를 맞고 조금 살아나는 애들은 이렇게 살아나서 제가 여기 꽃밭에 지금 요렇게 꽃길 꽃길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백리양을 이렇게 쭉 심었어요. 요 아이들 이제 내년 봄이면 또 꽃을 예쁘게 보여주겠죠? 그러면 요기 완전히 백리양 길이 될 거예요. 요렇게 심었고요. 아 그 흔하디흔한 금계국 저희 여기는 아주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 아이를 여기다가 뭐 좀 했잖아요. 그랬더니 요렇게 또 얘는 아무튼 진짜 야생화 중에 야생화 요런 아이들은 옮겨주면 옮겨줘도 잘 적응하고 이렇게 잘 사나 봐요. 아주 꽃을 이렇게 피워주니까 너무 예쁘고요. 내년에는 요 이 풀뚝을 완전히 제가 어 붕괴국 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씨를 그래서 제가 붕괴국이 있는 곳을 알아놨거든요. 거기서 씨를 부지런히 받아다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줘야 되겠어요. 여기다 뿌려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살겠죠. 자 그래 그러고 이거 보세요. 이제 내발토 보라색도 이렇게 이번에 비를 맞고 요 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여기 다 활착을 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런 열무꽃도 한몫하죠. 이게 오셔서 사진 찍어가는 분들이 또 생겼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또 제가 토동이네 뒤뜰에 있던 풍노초 이거 집에서 키우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집에서 자리도 좁기도 하고 요런게 또 야생에서 이렇게 이런 자연 바람도 떼주고 햇빛도 받고 그러면 더 튼튼할 것 같아서 제가 토동이네 뒤뜰에다 놨는데 요 아이들 제가 맨날 보기도 해야 되겠고 또 물도 줘야 되는데 요 아이들이 가서 보면 제가 밤중에 가서 보니까 이 아이들 모습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꽃밭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꽃을 또 요렇게 풍노초거든요. 핑크색 꽃을 요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밖으로 나와서 잎이 다 탔었는데 이제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짱짱하게 꽃도 피워주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이 선란도 여기 밖으로 나오니까 저는 얘가 끝났는 줄 알았어요. 다 꽃이 다 피웠고 이제 잠자라 들어가라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또 꽃을 계속 보여주네요. 정말 예쁘죠요. 설란 요게 까라솔이에요. 우리 홍서영 쌤이 요 아이를 데리고 왔던데 까라솔이 이렇게 크면 이렇게 예쁘게 물도 들고 요아이는 아주 집어던져놔도 아무데나 집어던져놔도 잘 큰다는 까라솔이에요. 저는 이 아이를 제가 꼬집기 했잖아요. 꽃 꽃송이를 많이 달게 하려고 푸짐하게 하려고 얘를 막 이렇게 얼굴을 막 꼬집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된 아이들은 이렇게 몇 송이씩 달렸는데 요번에는 실패했어요. 두번째 해다 보니까 요번에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요런 색감 좀 보세요. 색이 어쩜 요렇게 예쁘죠. 까라솔 까라솔은 좀 밖에서 이렇게 막 키워도 되는 것 같아서 여기다 데려다 놨어요.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 꽃밭 또 오늘도 꽃들 많이 심었답니다. 요렇게 요아이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요아이도 이렇게 데려다 심었고요. 또 미쓰기민 아일락도 여기다 그냥 묻어졌어요. 여기다 묻어지고 요런 아이들은 요거 버들 맛편 초 저기 어디지 예프론 해서 이거 택배 가다보면 이렇게 긴 아이들은 잘라 놓으시더라고요. 잘라서 놔둬서 제가 요거 저기 뭐야 꺼꼬지 않았냐고 여기다 갖다 꼭 얘를 다른 아이랑 그거 뭐야 사스타 데이지 인가 터리 터리 국하랑 같이 꽃대 한번 잘라진 아이들을 같이 삽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터리 국한은 안되더라고요. 똑같이 했는데 안됐는데 얘는 버들 맛편초 는 진짜 삽목 삽목 굉장히 잘되나봐요. 얘네는 뿌리가 이만큼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묻어졌더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들 맛편초 가 많아졌죠.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버들 맛편초 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꽃이 잔잔하면서도 꽃송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꽃이 계속 피고 제가 이 가지를 쳐서 몇 개를 한번 삽목을 좀 해보려고요. 지금 꽃이 일단 폈으니까 꽃이 그러고 이 페랭이가 알프스 안개페랭인데 얘가 이상하게 몸살을 하고 제대로 자리를 못잡더라고요. 저쪽에 모래에 있는 다육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잘 견디고 잘 살아서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비오는 날 제가 여기도 옮겨 줬어요. 너무 예쁘죠? 알프스 안개페랭이고 핑크페랭이고 너무 예쁘죠? 아유 우리 애기 영당초도 꽃게인 아이를 다 잘라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외성 금개국이잖아요. 이렇게 꽃잎이 얼굴이 굉장히 큰 벌레가 있네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아이에 또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데려온 게 아니라 요거 소동인에서 데려다가 여기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기한 신기한 나무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요 꼬리풀 진짜 예쁘죠? 꼬리풀 안 예쁜 게 어디서 소담함이 안 예쁜 게 어디서 그러실 텐데 정말 예쁘잖아요. 요거 나무 요거 한번 보실래요? 진짜 살아있는 나무 한번 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이렇게 건드리면 다 오므러들어요. 얘네 보세요. 살아있어요. 무슨 식물이 다 생명체가 있지만 이렇게 반응 아이들을 저 처음 봤어요. 요 아이가 바로 미모사라는 아이예요. 저는 이 나무가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이름이 나무도 못 봤는데 이름이 미모사라서 택배비 좀 아끼려고 그 가격대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요 아이는 잘 모르는데 그냥 주문할 때 미모사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섬유유연제 보면 미모사라는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요거를 주문했거든요. 요 두 아이가 왔는데 지금 요 아이는 포트째 그냥 묻혀있는 거예요. 아직 자리는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저는 이게 제가 막 포장해서 뜯는데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이렇게 다 쉬든 아이를 보내셨네. 이 아이 어떻게 살리지 그랬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까 처음에 펴져있는 모습 있죠. 그렇게 살아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요 아이가 바로 미모사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를 신경초라고도 불려지나봐요. 요 아이를 신경초라고도 불려집니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제가 아까 버린 쓰레기에서 요 나무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나무일까 참 궁금하네요. 나무인 것 같아서 여기 한줄에 심어줬어요. 그리고 클레마티스 클레마티스가 저 얘 죽었는줄 알았어요. 얘가 꼼짝을 안 해서 근데 얘가 생명력이 되게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꽂아 놓으면 산목도 잘되고 아무 데서나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줄기를 보면 다 말랐잖아요. 그래서 잎이 다 이렇게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 이제 죽었다. 얘 비싸난데 토종사장님이 진짜 비싼 애라고 했는데 얘 죽었다. 너무 아깝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꽃을 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리고 꽃송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꽃송이 있죠. 여기도 꽃송이 있죠. 저 밑에도 저 밑에도 있고 어머 꽃송이가 이렇게 다른 분들 클레마티스 꽃 영상 올리면 저도 아쉬웠거든요. 아 저는 이제 이게 토동인에서 올 때 이 아이가 이제 나무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고 그렇게 막 건강한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데 살리고 싶었는데 얘가 못 깨어나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꽃을 보여주니 얼마나 신통만큼 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비특하답니다. 클레마티스 색깔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 꽃 피었습니다. 초동사장님 꽃 피는 아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아이도 심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름을 몰라요. 초동사장님도 이름을 모르고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 이렇게 똑같은 아이인데 이게 꽃 하나가 철화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모르고 지는 아이인 줄 알고 잘라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이거 초동사장님이 밭에 갖다 심으라고 주셔서 또 여기다 심었습니다. 또 하나의 꽃밭에 식구가 늘었습니다. 여기도 대모루 가죽이 오늘 또 두 개가 또 늘어났습니다. 여기 대모루가 네 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심어줬던 아이는 집에서 뿌리 다 틀고 심었었는데 그 아이가 잘 살지를 못했어요. 요거 두 개만 살고 아니 아니 다 죽었다. 제가 데리고 나온 아이들은 다 죽었고요. 요건 옛풀은 사장님이 요거랑 요거 제가 꽃 살 때 요건 점으로 주신 거고 요거는 어제 포동인의 포동인의 사장님이 주신 거 화분에 있던 아이 꽃밭에 심으라고 주셔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 진짜 요런 대모루 요런 색깔 너무 예쁘죠? 요거 이쁘죠? 요거 분홍색도 이쁘죠? 심었어요. 그리고 이게 월동에서 깨어난 애거든요. 근데 저는 펜스테몬인 줄 알았어요. 요아이가 아 근데 요아이가 뭘까요? 작년에 여기 뭐가 심겨졌었는지 모르겠는데 얘 모르겠어요. 얘가 노란색이 이렇게 뭘까요? 정말 궁금해요. 얘도 있죠? 근데 펜스테몬은 아마 월동을 못한 것 같아요. 펜스테몬은 월동을 못한 것 같고 요런 아이들이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 갔지? 요거 내 손 요거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4개가 5개 요기 또 하나 있고 요아이가 5개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요게 뭐길래 이렇게 노란색이 노란 꽃이 피고 있죠? 지금 여기 작년에 러시안 러시안 세이지 하고 펜스테몬은 요쪽에 있었고 근데 요기 토플이 있었고 근데 다른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얘가 펜스테몬이라고 토프테몬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더니 아니어요. 노란색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얘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이 숫잔대도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뽑 꽃뽑 머무리가 젖습니다. 이렇게 숫잔대 호복하게 그리고 요거 지금 별감 진짜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요 꽃밭에 오시는 분들이 얘를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아우 실망했어요. 왜냐면 저는 하얀색 이게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딱 왔는데 하얀색 꽃이 하얀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이 그래서 어머나 몰라 이거 별감옷이 핑크 빨강이냐 뭐 붕농이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머 얘 하얀색인가 봐 실망이다 저는 하얀색보다 색깔이 있는 것 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봤더니 뭔가 다르더라고요. 얘랑 얘랑 다르죠. 얘가 아마 그 망대 망대 풀 꽃인 것 같아요. 얘가 여기 벨가모 속에 묻혀서 있으니까 제가 얘 풀인 줄도 모르고 그냥 놔뒀지 뭐예요. 그랬더니 얘가 완전히 아주 하초처럼 벨가모 처럼 쭉 커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길래 그냥 놔뒀어요. 그래 꽃이라도 피고 피고 내가 너를 없애줄게 그러고 그냥 여기다 놔뒀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제가 청아지선이 이번에 또 심었어요. 근데 얘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얘 어떻게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괜찮겠죠? 여기 여기 노지로 나와있는데 지금 큰 화분에 심어서 얘는 월동이 안 돼 아 여기 노지 월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가을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큰 분에 심어줬고요. 접시꽃도 이제 접시꽃도 이제 꼭 꼭 봉우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덮가지에서도 올라오고 아 진짜 얘 베트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습근 비올라도 또 사리 속옷도 구슬 잔대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습근 가잔이야. 요런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또 요 아이는 뱀무에요. 빨간 뱀무라는데 노란빛이 나죠? 빨간 뱀무라고 하나 샀는데 아 그리고 요게 싹두름이에요. 싹두름이 집에 있을 때는 해가 부족해서 얘는 해를 많이 받아야 돼요. 꽃줄기가 없었는데 요렇게 여기 여기다 내다놨더니 꽃줄기가 쭉 올라오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꽃줄기가 많이 올라오겠죠?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짜 구루미네 다이빗사님 보면 그리고 저 남쪽지방에 계시는 분들 보면 이 싹소름이 아주 엄청 풍성하게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소박하게 요게 한나만 폈는데 여기서 풍성하게 꽃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백산풍노초예요. 백산풍노초도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데리고 나왔어요. 요건 아마 노지월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엄청 커요. 원래 이렇게 백산풍노초는 키가 큰가요? 아니면 우짜란 걸까요? 이렇게 데리고 나갔고요. 그리고 백풍동도 백풍동은 아마 노지월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추워질 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꽃밭에서 크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끼사리 토끼사리도 여기 노지에다 놔도 되죠?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얘도 그냥 노지에서 좀 햇빛도 많이 받고 여기서 건강하게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이거는 노란색 밴무 오렌지색 밴무인데 하분이 이 밴무는 여름에 좀 치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숲에 뭐라 그러지 과숲에 좀 약하다 보니까 녹아내릴 수도 있다고 해서 저도 분해 이렇게 심은 거고 이번에 빨간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분해다 심은 거예요. 혹시 여름에 녹아내릴까봐 근데 이거는 되게 건강하죠? 되게 크죠? 근데 이 아이도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근데 하분에 뭐가 좀 부족해서 일까요? 아니면 물을 제때 못 먹어서 일까요? 이제 여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게 토둥이네 뒤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제대로 못 먹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으니까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구름 이렇게 꽃밭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집에 있으니까 얘가 막 웃자라더라고요. 계속 웃자라고 꽃도 제대로 못 맺혀주고 조금 그래서 꽃밭으로 데리고 나왔더니 꽃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죠? 다 피곤 아이는 부지런히 따주고 했더니 아주 짱짱하게 아주 야무지게 지금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여기 이제 비댄스 요 아이들 비댄스 에요. 요 아이들 지금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상토로 되어 있어서 조금 그래도 완전히 다 털지는 않고 좀 남겨주고 또 여기다 심었고요. 요거는 버베나 요 아이들도 요번에 비보약 먹고 아주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버베나 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 다 모아서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한 저의 꽃밭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랑할만 하죠?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꽃밭을 예쁘게 가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